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남편이 너무 멍청해서 고민이라는 진짜 고리띵한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남편이 너무 멍청해요. 원지 혹시 저희 남편이 경계성 지능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결혼 1년차 그리고 평범한 직장인 여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목처럼 저희 남편의 글 쓰는 건데요. 분명 이걸 보고 야 이걸 왜 몰랐어? 이런 댓글이 달릴 것 같은데 핑계를 먼저 대보자면 저희가 연애 기간이 되게 짧았고요. 선 보고 결혼했다고 합니다. 선 결혼도 이제 겨우 1년차 정확히는 딱 반년밖에 안됐거든요. 그래서 이제야 겨우 이런 문제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보시고 조언 좀 꼭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저희 남편은요. 생산적인 활동을 전혀 못해요. 예를 들어 여가 시간이 생기면 다른 거 절대 안 하고 오직 게임 아니면 유튜버만 정말 주고장창 봅니다. 예를 들어 굉장히 사소한 집안일 같은 경우에 이거를 누군가 꼭 시켜야 할 수 있는 그런 게 절대 아니잖아요. 그냥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 그건 좀 알아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제가 말을 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 합니다. 자기 눈앞에 머리카락이랑 쓰레기가 굴러다니든 말든 빨래가 다 돼서 소리가 삑삑 울리는데도 벌렁 누워가지고 건조기 근처에도 안 가고 그냥 신경 자체를 안 써요. 물론 여기까지만 보면 뭐야? 그냥 게으른 놈 아니야? 이러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생각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요. 근데 저희 남편은 뭔가 좀 다릅니다. 정말 웃기는 게 제가 이걸 시키잖아요? 그럼 또 잘해요. 사용법도 잘 압니다. 짜증도 안 내고 어? 할게? 이러니까 화를 내기도 힘든 거죠. 근데 이런 것들도 자꾸만 쌓이니까 속이 히득 뒤집어지고 또 예를 들어서 밥이 다 됐어요. 그럼 제가 국이랑 이런 걸 풀면서 자기야 식탁 정리 좀 해. 세팅 좀 해. 라고 하면 그냥 숟가락 젓가락만 딸랑 냅두고 끝나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리고 착석을 하죠. 그래서 또 좋게 자기야 우리 물도 마시잖아. 이러면 그저서야 컵에다 물을 따라 놓습니다. 예? 말 잘 들으면 된 거 아니냐고요? 저는요. 지금 이게 한 번이 아니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한 번 이야기하면 계속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에요. 매번 밥을 먹을 때마다 똑같이 수자만 딸랑 넣고 착석을 하는 거야. 물 좀 떠놔라. 이거는 한두 번이지. 결국 하루는 저도 그 꼴 보고 폭발을 해가지고 자기야 아니 맨날 왜 그래? 혹시 바보야? 왜 항상 물은 식혀야 따라 놓는 거냐고. 밥 먹고 물 안 마실 거야? 나는 밥도 하고 국도 끓이고 반찬도 하고 그냥 다 알아서 하잖아. 그럼 자기도 사람이면 이 정도는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어린아이도 아니고.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다 알려줘야 돼? 등등등. 막 화를 내니까 미안. 이러더니 한 일주일 정도는 수자랑 물도 같이 떠나요. 근데 딱 일주일 만 가죠. 그리고는 다시 수자만 딱 놓고 착석을 합니다. 도돌이 표예요. 결국 이건 저도 포기를 했어요. 안 되더라고. 그리고 두 번째 명령어를 제대로 입량 안 하면 항상 오류가 납니다. 하루는 가습기에 물이 완전히 떨어지길래 자기야 이거 좀 채워줘 라고 했는데 저는요. 이때 당연히 통을 통째로 들고 가서 가득 채워 올 줄 알았거든요. 참고로 이거요. 4리터짜리 대용량 가습기인데 헐. 조그만 컵에 물을 꽉 채워서 가져오더니 가습기 뚜껑을 열고 그 한 컵을 넣더라고요. 지 딴에는 조심조심 안 흐르게 쪼르르 붓고 앉았는데 이 꼴을 보고 있으니 어찌나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는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요. 진짜 안 나오더라고. 그러다 얼른 정신 차리고 아니 자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채울 거면 꽉 채워야지. 꼴랑 그거 한 컵 부어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거 짝동도 안 되겠다. 이랬더니 나는 다 채우라는 소리를 못 들었어. 이랍니다. 그러면서 미안. 이러는데 진짜 화도 못 내고 이게 더 미친다니까요. 세 번째. 대화를 할 때 너무 답답해요. 그리고 그 문맥에 대한 이해도도 심각하게 떨어집니다. 딴소리를 해. 이거 진짜 왜 이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누가 길을 지나가다가 나 아이유 봤다. 이러면 보통은 와 그래? 야 아이유 좋다. 부럽다. 실물은 어때? 이쁘냐? 아이유 좋지. 아 근데 나도 저번에 어떤 연예인 봤어. 대충 이런 식으로 대화가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정말 개뜬금 없이 나 아이유 봤다. 이러면 어 옛날에 야구장에 가서 싸이볼 받았는데 아씨 그때 야구장에서 핫도그도 먹었거든. 근데 요즘은 코로나가 심해서 그런 거 당연히 못하겠지. 이렇게 아무 상관없는 동물서답 같은 말을 해요. 처음에 너무 이상했지만 그래도 그냥 좋게 넘어갔거든요. 말을 못 들었나 싶어서. 그러다가 도저히 안 돼서 한 번은 제가 정말 궁금하더라고. 그래서 각을 딱 잡고 물어봤어요. 아니 왜 그래? 왜 항상 대화의 주제 파악을 못하고 이렇게 딴소리를 하는 거야? 이유가 뭔데? 이랬더니 아이유도 유명인이고 야구선수도 유명인이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그냥 그런 말이 나온 거래요. 그래? 그럼 핫도그는 뭔데? 핫도그도 유명인이냐? 이랬더니 아 그냥 그때 핫도그 먹은 게 맛있어서 생각이 나더라고. 와 진짜. 여튼 그래요. 이거 말고도 이야기할 거 엄청나게 많은데. 좋게 말하면 사람이 엉뚱한 느낌이고. 대놓고 말하면 그냥 모자란 것 같거든요. 너무 답답한데. 매일 화를 내는 것도 좀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 딴에는 계속 미안해하고 또 열심히 노력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요. 그럴 때 보면 또 짠하고 미안하고. 근데 또 바보 같은 소리하면 속이 히득 뒤집어지고. 제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요. 이걸 어쩌면 좋을까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거 지능 문제 맞나요? 뒤에 후기 있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게으러 빠진 거고. 거기에 본인의 의식 흐름대로 날질을 하는 거지. 집안일 하기 싫어가지고 대가리 굴리는 것 같은데요. 한 일주일 정도 말 들어주다가 상황 봐서. 즉 눈치를 보고 다시 안 하고 대충 하면 네가 다 해주니까. 그래서 안 하려고 용 쓰는 것 같은데. 깔깔깔깔. 3번 빼고 1번 유형, 2번 유형은 정말 흔해요. 저런 남이 늘 우리나라에 널리고 깔리고 자빠졌습니다. 당장 내 옆에서 자빠져 자고 있는 이 새끼도 딱 저런 놈이거든. 저는 장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요. 뭐라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없는데 공통된 점이 꽤 많이 보이네요. 물론 이거 어쩌면 그냥 하기 싫어서 안 하는 척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님, 아니 근데 연애는 어떻게 했어요? 나 이거 비꼬는 게 아니고 정말 궁금하거든. 이런 사람인 거 연애할 때 왜 몰랐던 겁니까? 예? 제가 봐도 바보 같아요. 또 이런 바보를 몰라본 쓴이도 바보죠? 그러니까 바보들끼리 아이는 생산하지 마세요. 이거 아스퍼건가 그거 아닌가? 여하튼 병원 한번 가봐요. 저기요. 경제성 지능 장애는 이런 게 아닙니다. 뭐야 이거? 님 혹시 제 남편이랑 사는 겁니까? 자, 이제부터 도대체 저 인간의 어떤 매력에 풍덩 빠져가지고 이렇게까지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지 그걸 한번 써보세요. 앞에 내용들은 그냥 거지같은 놈이네 싶었지만 3번 핫도그, 이거는 진짜 뭐야? 이상한데? 무서워? 이런 미친? 상태가 이 지경인데도 결혼을 했네? 나는 이게 훨씬 더 신기하다 이거지. 추가. 네, 맞아요. 제가 시키면 또 잘합니다. 하지만 시키는 것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 받고요. 말을 안 해도 한 번만 이야기해준 거라면 그냥 좀 하지.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꼭 이렇게 계속 똑같은 소리를 하게 만드는가? 이러다 보니까 화가 난 거예요. 아예 매뉴얼을 만들어서 붙여놓아라는 댓글도 봤는데 진짜로 그렇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하튼 다들 감사드려요. 후회안이 많이 됐습니다. 2. 추가 2. 댓글 달아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남편의 문제점만 적어서 좀 이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이런 점들 제외하면 정말 평범한 사람이거든요. 직장도 잘 다니고 운전도 잘하고 또 되게 조용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열받고 쌓이고 쌓이니까 너무 화가 나서 쓴 거예요. 일단 댓글에도 남자들 다 그렇다. 내 남편도 그렇다. 이런 말들 많았고 또 저희 엄마도 아이고 남자들 다 저런다! 이러셨지만 그래도 답답하고 이게 정말인가 싶어서 여쭤본 건데 꽤 많은 분들이 저랑 비슷한 고통을 당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그런지 약간이지만 안도감이 생기긴 해요. 하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안 한다라는 글을 보니까 또 속에서 뭔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이건 어쩔 수 없나 봐요. 제가 본문글에는 안 썼지만 저희 남편이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욕심도 없고 되게 소소하고 수도분한 사람이라 선보고 만나서 연애 되게 짧게 하고 결혼을 했고 또 제가 맨날 답답해하는 것에 미안함도 느끼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고의는 아니라는 거겠죠. 아무래도 제가 그 답답한 모습에 너무 화가 나 그런 상태를 글을 쓰다 보니까 필요 이상으로 욕을 많이 먹인 건 아닌지 좀 미안해집니다. 여하튼 내 남편도 똑같다는 분들 계시는데 우리 모두 화이팅이요. 본문에는 안 썼지만 남편이 정말 착해요. 이런 고구마 같은 거 덧붙일 거면 아예 처음부터 글 쓰지 마요. 아니 도대체 어디가 착하다는 거야. 아예예 허기나 착하고 수도분한 사람이네요. 이거 지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절대 아니야. 그냥 다른 댓글들처럼 사람이 게으르고 귀찮고 이기적인 거죠. 근데 뭐 우리 남편 착해요. 할 말이 없네 진짜. 나 옛날 군대에 있을 때 그 거지 같은 고문가 새끼 보는 것 같구만 남편 이름이 뭐여 아이고 그래도 또 지 남편이라고 애써 편드는 거 봐라. 아이고 애잔해라. 끌 끌 끌 끌 아니 근데 3번 이거는 조현병 특성 아닌가요? 쓰니 시간나면 조현병 환자가 쓴 걸 한번 찾아보세요. 연애 기간이 아무리 짧았다 해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걸 못 알아채고 결혼을 덥석했을까? 덜덜덜덜 님도 이상해요. 제가 봐도 경계선 지는 그쪽은 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시키면 안 되잖아. 짜증도 안 내고 그냥 내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냥 그렇게 살아온 거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아내가 하나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야. 그런데 3번 아이유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핫도그 티 나오는 거 이거는 조현대 그렇죠. 옛날에 한 6년 전이었나 제가 이거 얼굴 안 깔고 글만 올라가던 시절에 올렸던 글이 하나 기억나는 게 있는데요. 그때 그 사람이 무조건 피해야 될 유형의 사람에 대한 어떤 글을 썼거든요. 그 내용 중에 기억나는 게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저도 공감을 했던 게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주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딴소리를 해. 예를 들어서 되게 상식적인 걸 물어본 거야. 어떻게 해야 돼. 이야기가 나온 거죠. 야 근데 중국 인구가 몇 명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모를 수는 있다 칩시다. 모르는 것도 사실 조금 그렇긴 한데 넘어가요. 사람이 다 아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글쎄 몇 명일까 한 12억 13억 옛날 기준으로 요즘에는 인도가 1등을 추월했죠. 15억 이런 식으로 대충 이야기를 합니다. 모르면 모른다 하고 어쨌든 그 주제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중국 인구 몇 명인 줄 알아? 물었는데 장어가 먹고 싶다. 이런다니까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 위험하거든요. 이거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하나 덧붙이는 건데 이거 여러분 절대 피하세요. 이런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스스로를 지칭할 때 3인칭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예를 들어서 엄마가 해줄게 아빠가 해줄게 오빠가 해줄게 누나가 해줄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 우리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 나는 햄버거 땡기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보통은 그렇죠? 그런데 꽁꽁이는 햄버거 먹고 싶어 이런 애들이 있거든. 무조건 피하세요. 이거는 이유가 필요 없어. 아시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